엑소랑 듀엣, 다시는 누나, 동생, 형들! 스마트폰 노래방 어플을 다운받고 판타스틱 듀오를 클릭 후 듀엣하고 싶은 가수를 선택! 듀엣법원 영상에 맞춰 폭풍 열창을 한 뒤 업로드하면 끝! 남녀노소, 할머니, 할아버지, 분들도 정말 대환영입니다! 장소 불문, 방구석, 길거리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들의 숨겨진 인기를 마구마구마구마구마구마구마구 발산해주세요! 저희가 하나하나 다 볼거에요! SBS 판타스틱 듀오 많이많이 지원해주세요!